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에라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뢰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움 알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메한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아멘 우리 랩런 청년국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비전 공동체입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공동체, 역량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훈련 공동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공동체. 이 비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오륜교회로 보내주셨고, 각 부서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 청년국을 통해 한국교회 청년 사역의 영적인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토록 할 것이고, 이 시대의 청년 사역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부터 단순한 회복을 뛰어넘어 부응을 허락하여 달라고 목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의 기도처럼 말이죠.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부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응의 개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응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응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무언가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센세이션한 무브먼트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응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신박한 방법론과 또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과 또 새로운 어떤 기술적 개선으로 만들어진 어떤 인위적인 결과물이 아니라고 그 책에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우물 사건을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가축들이 물이 없어 죽게 될 아주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어떤 전문가를 보내어서 다시금 수원을 새로 찾거나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물줄기를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위기의 순간이 이삭이 했던 행동을 아주 집중하고 조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기의 상황에는 이런 저런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도전보다 가장 확실한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시절에 팠던 우물을 다시 찾아갔던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이 부흥의 핵심이라고 그의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삭이 했던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재발견하고 옛 수원을 찾아내는 그 작업 말이죠. 여러분 결코 생명의 물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콸콸콸 생명의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예전에 있었던 그 가치를 재발견하여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연구해 보십시오. 특별히 부흥의 현장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와 시기는 다 다른다 할지라도 놀랍게 일치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부흥의 현장에는요 과거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부흥의 현장에는 여전히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요. 강력한 기도의 무릎이 있었고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은 뉴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요. 우리 랩런 청년국이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나서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시고 알려주신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겠어요? 신앙의 기본기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특별히 왜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 기본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다른 것들에 모두 마음을 빼앗겨 정작 붙들어야 할 신앙의 기본기를 놓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사라진 겁니다. 흐려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 즉 구세주라고 하는 뜻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1500년대 프랑스의 루이 12세가 의뢰하여서 그린 것으로 이웃 공주가 결혼하면서 영국으로 가져간 이래 한동안 행방을 찾지 못한 채 잊혀졌다가 1958년 영국의 프레더리 쿡이라고 하는 수집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집가 쿡은 이 그림의 진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가 발견한 그 그림을 보니까 워낙 덧칠도 많이 되어져 있었고 또 훼손 상태가 심해서 이 그림이 다빈치가 아닌 그의 제자 중 누군가가 그린 모사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경매장에서 그 당시 약 45파운드 하나로 치면 한 7만여 남짓의 가격에 이 그림이 경매장에서 팔려버리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 그림은 이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경매장의 헐값에 팔려졌고요. 시간이 흘러 2011년에 결국 이 작품이 다빈치 본인의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드디어 이 작품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경매장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무려 4억 5천 30만 달러 감이 없으시죠? 4억이 아니라 4억 5천 30만 달러 하나로 5천억 정도의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프레더리 쿡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7만 원의 값으로 팔아버렸는데 이 그림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니까 5천억에 팔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엄청난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5천억 아니 값으로 환산은 조차 할 수 없는 그 귀한 영적인 재산들을 그냥 7만 원 정도의 가치로 평가 절하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나의 어떤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는 심리 상담석도로 인식을 합니다.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기도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자판기 정도로 그렇게 인식해 버려요.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배를요 문화적 콘텐츠를 감미한 영적인 버라이어티 쇼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영적인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의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무언가를 재창출해 내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해 두신 예배, 기도, 말씀 등과 같은 신앙의 기본기에 숨겨진 영적 가치를 재발견하여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목숨 걸 줄 아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기인 그것으로부터 부응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의 본문 속에 나오는 법괴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괴, 즉 법괴는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장막 생활을 할 때에도 지성수에 법괴를 두었고요 그들이 행진을 할 때에도 제사장이 법괴를 메고 행진을 할 정도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의 표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사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아주 밑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들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계의 영적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어떤 안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언약계를 부적 정도의 그 정도로 여기면서 언약계가 가면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어떤 미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방식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블레셋에게 언약계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쪽속은 그 빼앗은 언약계를 아스도스로 가져갔다가 가드로 또다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땅에서 언약계가 가는 곳곳마다 큰 환란과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빼앗은 언약계를 새 수레에 실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계가 본국으로 돌아왔으니 야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회복과 부응을 소망했어야 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3회상 7장 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쉽게 말해 언약계의 영적 가치를 재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왕이 된 사월도 언약계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각한 영적 무지에 빠져 아무도 언약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드디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의 시선이 그 버려졌던 언약계에 머물게 됩니다. 모두 다 그 가치를 알지 못했지만 언약계의 영적인 가치를 재발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통일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후에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사모예라 6장 1절 2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물이 3만 명을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 사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언약계가 기란 여와림의 아비나다베 집에 70여 년간 머물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물론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행위에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 다윗은요 온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내가 다윗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다윗이 높임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이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응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재발견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인 창조주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만 존귀와 찬송을 받게 하는 것 예배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기도가 되며 말씀이 말씀드려지는 영적인 가치가 재발견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다윗과 같은 청년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배의 영적인 가치를 재발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요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러한 영적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히 인간 중심의 세상이 이 시대의 핵심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으로부터 물질주의, 실용주의, 편리주의, 자본주의와 같은 세속주의 가치관이 파생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의 영역까지도 침투하여서 그 거룩한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도전은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법괴를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아들은요 평소에 아비나답을 통화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아주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언약괴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언약괴를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늘 들었을 것입니다. 출입교 2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괴로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분명하게 법괴 자체는 손을 대지 않고 채를 만들어 법괴 양쪽에 있는 고리에 깨어서 사람이 직접 어깨에 매고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와 아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실종된 겁니다. 우사는 그저 언약괴 운반을 위한 종교 책임자였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그러했기에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는 불편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 편리성과 효율성을 택하여 수레를 어떻게 운반합니까? 수레를 통하여서 운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치는요 효율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 생활에 경종을 울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한국교회 청년들의 예배가 편리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심각합니다. 국가에서 방역지침을 해제하고 이제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도 된다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모이질 않아요. 소파에 앉아 편한 복장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왔다 갔다 보다가 시간 되어서 채널 돌려 예배 영상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라고 하는 역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요. 현장에 나와야 합니다. 함께 모여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양육과 훈련을 받고 선교회 현장으로 여러분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모두 당연한 것들로 여긴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효율성과 어떤 실용성의 잣대로 평가하며 그 영적인 가치를 묵살해버리는 잘못을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실용주의적 가치관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가 짓밟혀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사의 실수가 그거였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한몰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계를 새 수레에 그 괴를 운반했던 것은요. 과거에 불레새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게 더 편해 보였던 거죠. 더 있어 보였던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무식하게 그거 들고 낑낑매고 다녔는데 바퀴 달린 수레에 모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얼마나 편해 보입니까? 얼마나 더 효과적이에요. 실용주의 예배인 거죠.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합리성, 실효성을 앞세웠던 우사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사는 법계 행렬 속에 낙원의 타장마당에서 소들이 날뛰자 떨어지는 법계를 잤다가 어떻게 돼요? 7절 볼까요? 시작! 그가 거기 하나님 괴 곁에서 죽은이라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사의 죽음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에는 조금 너무 세신 반응 아닙니까? 아니 우사도 할 말이 있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법계를 보호하기 위한 마음으로 떨어지니까 그런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걸 잡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떠한 핑계도 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숙이 4장 15절 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자 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여러분 종합해 볼 때 우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효율성과 실용주의적 가치를 더 높이 두었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에 무언가를 첨가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나의 지식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봤더니 이게 더 낫더라 이런 가치 합리주의적 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작용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덧붙여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은 반드시 진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아야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다위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다위세 열심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1절 볼까요? 시작 다위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위시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아멘 여러분 다위당은요 이 모든 일을 직접 주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려 몇 명의 사람들이 이끌고요? 3만 명의 사람들이 이끌고 언약계 퍼레이드를 동참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고 찬양하는 등 그 열심이 정말 특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열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진행될 때 그 열심이 빛을 바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종교적 열심 대단해요. 마음을 다해 헌신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 봉사해요. 예배 때도 두 손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실종됐어요. 어찌 된 일일까요? 많은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멜로디를 찬양해요. 영혼을 섬기기 위한 봉사와 성교가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봉사와 성교를 합니다. 열심은 있지만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아요. 진리가 결핍된 열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과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우사를 지켜본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언약계 운반 프로젝트를 멈추고 당초에 계획했던 다윗성이 아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언약계가 수십 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아비나다베 집에서는 축복은커녕 우사가 죽고 집안이 초토화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비나다베 집과는 달리 단 3개월 언약계를 모시고 있었던 오베데돔의 집에는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하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사에게는 발견될 수 없었지만 오베데돔에게는 발견된 그 무엇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름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뜻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베데돔은요 레윈으로서 고라의 후손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문직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종, 예배자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심상치 않아요. 이름이 종이에요. 여러분 종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종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아주 리얼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있는데 존 맥아더 목사님의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그리스오인들이 예수 그리스와 맺고 있는 관계를 주종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은요 종이 아니라 더 원어적인 의미에 가까운 것은 노예라고 하는 번역이 더 맞는 번역이다라고 그가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종, 노예의 유일한 의무는 주인의 요청을 수행하는 것이고 종들에게 허락된 것은 주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노예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주인의 뜻을 수행하는 것뿐이다. 라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냐면 오벳에돔, 종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오벳에돔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주장이 아닌 주인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만앙의 왕이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노예와 종이 된다라는 것을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특권으로 여겼던 사람 그리하여 언약계의 영적인 가치를 재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의 이름만으로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우사는요, 오랜 기간 동안 언약계를 그냥 모시면서 감동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종교관리자, 종교 책임자로 변질되어 있었지만 오벳에돔은요, 단 3개월뿐이었지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계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었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계의 영적인 가치를 볼 줄 알았던 참된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과 저주의 삶을 갈라놓았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이 되어서 이 오름교회 현장에 다 나왔습니다. 같은 찬양을 불렀어요. 같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거예요. 모든 예배 컨디션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느냐. 여러분, 그것에 예배가 달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 참여하고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 이게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행위에 익숙해진 능숙한 예배꾼이 아니라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양 전심을 다해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여러분, 자랑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보세요. 수십 년간 그 언약계를 모시고 있었던 우사와 3개월 하나님의 임제 영광에 모시고 있었던 오베데도 여러분, 누가 축복받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저 예배 드려주러 왔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첫 예배에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전심을 다해 예배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자의 롤모델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 오베데도의 집에 축복이 임하였다는 소식이요. 다윗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언약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다윗도 과거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언약계 운반 프로젝트를 재개해요. 이번에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자, 6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에는 술에 실어서 운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윈이 어깨에 매여서 운반합니다. 그리고 여섯 걸음을 뗄 때마다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열렬히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14절 보니까 다윗이 여우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예봇을 입었더라.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었지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제가 좀 춤을 출 수 있으면 좀 할 텐데 어린아이처럼 막 춤을 추면서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말이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높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왕관을 벗어버리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에 애봇을 입었대요. 무슨 신앙의 고백이겠어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받으실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받으소서라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4월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현장 예배의 전환을 선포하면서 청년 단일 기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마지막 날 예배를 내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어요. 2천여 명의 청년들이 여기서 일어나서 함께 점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예배하는데 사실 좀 무서웠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고 정말 너무 심하게 흔들려가지고 전 저 뒤에서 주님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했지만 하나님 그 예배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렇게 예배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도 온 백성도 제사장들도 그렇게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 불편한 눈으로 예배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입니다. 여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올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해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을 향해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뭐하는 거야 저게. 애들도 아니고 이렇게 모양 빠지게 왕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채통을 좀 지키세요. 왕이 좀 품위를 좀 지키세요. 쓴소리를 한 거예요. 미갈은 숨겨져 있는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요. 재미나게도 미갈을 다윗의 아내가 아닌 사올의 딸 미갈 사올의 딸 미갈로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인데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미갈이 영적인 포지션이 무엇인가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였던 다윗 라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올의 영적 라인이 지금 사올의 딸 미갈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제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예배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예배 평가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누구는 구경꾼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우사, 미갈, 다윗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편리성과 효율성을 앞세워 익숙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사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아닌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관찰하는 구경꾼으로 변질된 미갈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떨어진 그때에 언약계의 영적인 가치를 재발견하여 다윗성으로 언약계를 옮겨오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여우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춤추며 예배하였던 다윗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 다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알아보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에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남은 자인 랩런트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 청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날의 감격을 회상하면서 10편, 24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부응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대심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의 영적인 가치를 재발견하였다면 여러분의 삶의 부응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청년들이 부응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괜찮으시다면 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다시 한번 문들아 다시 한번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도록 강타고 등 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등 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한 신과 우리 성포합니다 왕계 왕계 만세 만세 왕계 만세 당신은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한 신과 우리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재의 상징인 언약계를 불레새 세계에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던 이스라엘 심지어 그것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계에 담겨진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던 이스라엘 그런 영적 암흑기의 시대 속에서 방치되었던 언약계에 시선을 두었던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앞했던 참된 예배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떨어진 이 시대 실용주의, 편리주의에 물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것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예배의 목숨 걸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저는 랩런 청년국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부흥의 마중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예배의 목숨 걸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부하겠습니다 투박하지만 세련되지 않았지만 말씀과 예배로 승부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주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마중물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흥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물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아버지 타입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의 가치가 땅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거룩의 가치가 실용주의와 합리적이기에 아버지 효율성의 잣대로 재평가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영적인 아물끼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타입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타입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아버지와의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상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아닌 구경꾼으로 전락되어버린 미가의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알려주시고 모두 다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타입 한 사람 만큼은 그 원장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다치를 재발견하여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올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였던 어린아이처럼 뛰며 예배하였던 아버지 그 타윈 아버지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햇던 청년국이 그런 예배에 아버지에게 성공하는 공동체가 되게 알려주시고 우흥의 마중물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 모든 예배가 살아날지요다 모든 예배가 살아날지요다 기도의 영석이 회복될지요다 말씀과 예배의 영석이 회복될지요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을 외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상대계 예배하는 예배자로 수입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와님 성령의 강력한 입절의 경험을 나아가면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낼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가 땅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영적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 하나님께 서락하여 주신 그 영적인 가치에 아버지와님 목숨을 걸고 그것을 내 생명의 가치보다 더 여길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되고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예배의 재단을 쌓겠습니다 다시금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실용주의와 편리주의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투박하고 촌스럽고 불편해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고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설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지여다 예배의 영성이 회복될 지여다 기도의 영성이 회복될 지여다 그래야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이 이 시대의 부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것의 영적인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것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결단하는 우리 사랑 모든 청년들과 우리 내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